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주시가 내일부터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야간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합니다. 원주시는 지난달 23일 3단계로 격상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하고 더불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지역 내 모든 공원에서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또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이용객이 많은 공원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.